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짠! 아니 근데 너같이 못 지나고 왜 남자친구가 없는건데? 야! 맞다! 이 친구 많잖아! 소개 좀 시켜줘봐라! 너를? 잠깐만! 너가 연애를 한다고? 하이씨 당연! 당연! 할 수 있지 뭐! CC만 가능하지 않을까? 그래서 CC는 좀 그렇지 않나? 왜? 연아도 인연이 CC하고 있잖아! 아 맞네? 연아야 CC 어떤데? CC? 좋지? 학교에서 제일 의지되는 단짝 친구 같은 느낌? 과제하거나 어디 놀러갈 때도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편하지? 뭐 듣다 보니 좀 외롭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추가해요 그리고 또? 그리고 또? 종일 같이 있을 수 있고 아!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술 많이 마시면 데리러 오기도 한다는 거? 모르니? 야 됐고 술이나 더 마시자 내가 말했지 이래서 커플들은 술자리 데려오면 안 된다고 알았어 술이나 마셔 지 얘기하는 지도 모르잖아 얘 이걸 두려워 마시지 너 괜찮니? 안 취했어? 근데 왜 저래? 나 내가 말해라 다시 자리에 안 취했어 그걸 변경할 때 안 취했어 안 취해 일어났어? 어 아까 전에 언제 깼어? 그냥 아까 깼어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어 그래? 뭐하고 있었는데? 나 지금 건희랑 밥 먹고 있어 아 전에 네가 가자고 했던 맛집?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몇 신데 그냥 각자 먹자 오늘은 아 그럼 주말에 네가 보자고 했던 영화 보러 갈까? 그래 그럼 밥 절 챙겨먹고 아 코코 케이크 땡긴다 아 술 마셨는데 뭔 케이크인데 아 그런가? 얘 원래 케이크 좋아하잖아 뼈장국 뼈장국 어때 소원한테 뼈장국 좋은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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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뼈장국 별론데 그래 야야야 우린 햄버거 먹을래? 으흑흑 흑흑 크흑 어휴 미웠어 가자 어렸을 많이 마셨지? 뭘로 해상해? 뭐야 고마워 잘 먹을게 이따 봐. 그래, 이따 보자. 응. 고마워. 초코 케이크 잘 먹을게. 고마워. 초코 케이크 잘 먹을게. 오직에 대비해 왔어요. 고마워. 오직 이곳은 오직이 장압이 남아있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다. 이제 먹어도 돼. 근데 나 맨날 봐도 안 질려? 왜? 질렸으면 좋겠어? 아니, 학교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. 안 질려. 매일 봐도 좋아. 뭐래? 근데 진짜 너랑 있으면 제일 편해. 너랑 있으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너무 편해. 너 집 되게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. 이리 와, 손 걷고 먹자. 그래. 자. 아, 여기도 걷고. 맛있겠다. 얼른 먹자. 알겠어. 응. 다음에 보자. 저녁은? 아, 그 걷고 먹었어. 뭐 먹었어? 그냥 뭐 대충 때웠어. 아, 그래. 그럼 커피라도 마실래? 아, 근데 지금 저녁이라. 아, 맞다. 요즘 잠 잘 못 잔댔지. 응. 그래, 그럼. 뭐, 다음에 없지. 연아야, 나 할 말 있는데. 아, 근데. 나 조금 있다 약속 있는데. 다음에 하면 안 돼? 오늘 꼭 해야 하나 말이어서. 아, 근데 술자리라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. 그래, 알겠어. 끝나면 연락해. 데리러 갈게. 그래, 알겠어. 연락할게. 응.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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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été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너 지금 뭐해? 담배 안 튀기로 약속했잖아 또 술 엄청 많이 마시고 왔네 그때 약속했잖아 술자리에서 연락처를 보기로 했잖아 아니다 보면 전화 줘 왜 말 안 했어? 나랑은 이제 싸우기도 지친 거야? 아님 애가 싫어진 거야? 아니지 그치?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연아야 우리 헤어지자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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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